갤러리아 원조 바베큐 출시! 바베큐 패키지 구입 시 드리는 10불 상품권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! 봄, 여름 피크닉 용품도 갤러리아에서 실속 있게! 댐스터스 100% 통물식빵이 파격가 2불18, 온타리오산 유추리 계란은 2팩에 3불98, 직접 담근 동치미 국물로 즐기는 진정한 냉면에만! 깔끔한 닭 육수의 담백함! 갤러리아 입점 키스면! 쿠쿠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50달러 할인 찬스도 갤러리아에서 잡으세요! 고맙습니다!